플랫폼을 또 활용해가지고 이제 내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이네요. 그렇죠. 이게 좀 진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큰 플랫폼은 마케팅 창구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상단에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. 실제 돈 되는 부분은? 네.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.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멤버십을 하든지 슈퍼챗을 받든지 하는 것들이 나눠갔죠. 수수료 굉장히 많아요. 거의 40% 선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내가 100만 원을 판매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.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 보니 아예 내 플랫폼으로 연동을 시킨다. 이런 게 요즘 발달하고 있는 건가. 실제로 많겠어요. 이게 되면. 특히 경쟁력 있는 그런 분들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SNS 열심히 키워서 만 따니 몇 만 따니 만들었다 하면 이런 거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충분히.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가 수수료 굉장히 적고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.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컨텐츠 많이 생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지만 뭐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도 이제 뭐 하나만 정하면 되잖아요.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달이랄까.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네요.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나가는 비용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중간에 한 명이 끼거나 한 채널이 끼면 그쪽에 계속 떼어줘야 되니까. 그렇죠. 어느 정도 선을 딱 끊고 내 공간으로 다 데리고 들어온다. 네. 이걸 이제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세팅을 하셔서 진행하면 내가 월급 못지않은 수익을 세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방향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케팅도 되고 판매도 되고 이제 제작은 또 제작해 주는 데서 제작도 되고. 그렇죠. 두려울 게 없네요. 이게 요즘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콘텐츠 제작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소싱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몇 번 클릭이나 이런 프로그램 활용해서 쉽게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판매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웹사이트 어떻게 만들어. 그건 큰 회사들이나 하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단은 SNS 좀 하시고요. 유튜브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채널을 좀 열어둔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검색 사이트라든가 이런 대중의 니즈를 알아보는 곳에서 컨텐츠를 이제 찾아야죠. 그렇죠. 하고 그걸 제대로 만들고 이게 근데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. 만드는 게? 네. 만드는 거는. 아니 아니. 경쟁력 있는 게. 아 경쟁력 있는 게 만들어야 된다. 그게 그런 겁니다. 그냥 만들지 마시고 나만 좋아하는 걸 만들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블랙퀴 같은 그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요즘 뭘 검색하는지 요즘 뭐가 이슈인지를 잘 찾아보시고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신희은 기자와 저랑 항상 하게 되면 접점이 되는 건데 서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경제 강의다. 그러면 어떤 대단한 완성도 있는 경제 강의. 한국은행에.